세종시 금강수변상가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금강수변상가 498개 점포 중 57.6%인 287개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해 3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21.7%로 전국 17개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유 의원은 금강수변상가 점포주들은 스크린골프 연습장과 병원 입점을 허용하는 등 상가 업종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